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홈통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홈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붕 위에 내리는 빗물이나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겠죠. 이것을 안전하게 아래로 전달하기 위해서 홈통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홈통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경사가 져서 건물 외벽에서 보통 처마가 이렇게 나가겠죠. 처마가 보통 이렇게 돌출해서 나가는 부분을 보통 처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처마 홈통은 처마에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응용으로 많이 하죠. 또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처마에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을 처마 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마에 설치하는 홈통. 그래서 처마 홈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마 홈통은 수평 홈통이에요. 수평 홈통적인 측면이 됩니다. 홈통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일단 종류부터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마에 설치하는 처마 홈통이 있고 이것을 아래로 전달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결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깔때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깔때기 홈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 처마 홈통과 선홈통 연결하는 연결간이 바로 깔때기 홈통이죠. 그래서 이 깔때기 홈통은 경사 홈통에 해당이 됩니다. 경사 홈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집안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직 홈통이 있겠죠. 수직 홈통. 그러면 이 수직 홈통을 우리가 보통 이 깔때기 홈통 연결간은 기본적으로 선홈통에다가 꽂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수직 홈통이 이 홈통이 이것이 선홈통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깔때기 홈통 연결간하고 처마 홈통이 아무리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리해준 이 홈통을 이것을 장식 홈통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이 장식 홈통. 장식 홈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홈통인 선홈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선홈통에서 이 홈통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선홈통의 경우는 이 부분을 자 여기가 낙수바지가 될 거고요. 여기가 낙수바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45도 경사지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13회 시험때 홈통공사 처음으로 기출되면서 그 이후에 이 홈통공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처마가 먼저 깔때기 장식 처음 통순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처마 홈통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보시면 처마 홈통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마 홈통 부분에서 이제 공부해 두실 것은 3번에 보면 단위 길이죠. 처마 홈통은 단위 제작 길이가 나옵니다. 제작 단위 길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제작 시 단위 길이로 다루겠다. 단위 길이가 2400에서 3000mm 그래서 2.4m에서 3m죠. 이 사이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단위 길이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홈통하고 조금 주의해서 봐 두시면 된다. 자 선홈통은 체장 길이예요. 얘는 체장 길이고요. 체장 길이가 그 나오죠. 201페이지 1번에 3000mm 3m 이하로 하라는 거죠. 얘는 체장 길이고요. 얘는 단위 길이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선홈통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 자 선홈통 부분을 먼저 해드리면 거기 201페이지 보면 나오죠.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202페이지. 자 상단에 보면 나오죠. 선홈통과 벽면에서 이격거리죠. 자 여길 이격식이라는 거예요. 이격거리가 4번에 다루고 있는 거죠. 벽면하고 이격거리. 자 바로 최소 30mm 이상 이격식이라는 거예요. 벽면과 이격거리가 30mm 이상 이격식. 이거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벽에다 밀착을 시키면 소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격식이라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5번을 우리가 혹시나 낼 수 있겠죠. 선홈통거리. 자 이걸 벽면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선홈통거리라고 해. 이걸 고정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우리가 시켜주는데. 이것을 선홈통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가 위에서 200, 아래에서 200이 지어서 나중에 이 간격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같은 간격으로 가죠. 그래서 이것이 1500mm, 1500mm 등거리로 가라는 거죠. 같은 간격으로 우리가 선홈통거리를 갖다가 설치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홈통거리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선홈통거리. 거리 개념을 우리가 1500mm 간격으로 설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45도 건물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홈통 부분은 이거 위주로 딱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마홈통은 이 단위 길이 명심해 두시고 자 그리고 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거기에서 7번에 보시면 처마홈통폭의 최소폭. 자 7번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폭이 있을 때 자 이겁니다. 원형으로 해서 이 폭이 100mm 이상 해 주자 이겁니다. 100mm. 자 100mm 이상을 하면서 이 폭이 넓어야 된다. 폭이 4. 자 깊이가 3의 비율이 있네. 요거 3. 그래서 폭이 4. 깊이가 3의 비율로 우리가 대주면서 이때 함석판으로 했을 때는 이걸 강기를 해야 됩니다. 강기. 함석판으로 만들면 이렇게 강기를 하는데 금속판으로 강기 해야 됩니다. 이때 강기는 안강기로 해서 우리가 해 줍니다. 안강기. 만약에 그냥 내두면 우리가 시공 공사하는 분들 인부들이 손을 다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신축이염은 15m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8번에 나오는 거죠. 신축이염. 그래서 이제 신축이염에 대해서는 15m 간격. 간격만 정확히 알아듣네. 15m 간격으로 신축이염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11번은 출제가 됐습니다.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경사를 갖도록 한다. 옛날은 이게 200분의 1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활하게 배수가 될수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 날 때 400분의 1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12번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된다. 처마홈통 2음 부분에 겹친 부분이죠. 그래서 겹친 부분. 그래서 처마홈통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네번째로 알아두실 것이 자 겹친 부분은 처마홈통의 2음부 처마홈통의 2음부에서 겹친 부분은 최소 30mm죠. 겹친 부분. 그래서 이거하고 그 부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겹친 부분이 최소 30mm 이상이 돼 주시면 돼요. 30mm 이상.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거죠. 연결철물은 최대 50mm입니다. 연결철물은 최대 50mm죠. 최대 50mm 이하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비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처마홈통의 기본 포인트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20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저거 해놨죠. 4번에 장식홈통. 자 장식홈통이란 것은 자 이거죠. 장식홈통은 목적이 장식 목적도 있고 미감 목적도 있겠죠. 사람으로 치면 넥타이가 장식홈통이 입이 처마, 깔때기, 장식, 사람 몸이 선홈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장식홈통은 사실 목적은 이거 되겠죠. 그래서 우수의 흐름 방향이 있죠. 우수, 유수의 흐름 방향 전환이 있죠. 방향을 전환하는 목적과 유수 흐름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식 목적이 있죠. 미감, 장식 목적도 있고 미감 목적도 있고 그리고 넘쳐 흐름 방지, 넘쳐 흐름 방지 이런 걸 목적으로 장식홈통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장식홈통은 202페이지 보시면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장식홈통은 교재 202페이지 1번이죠. 자 접합은 10mm 내요라서 검을 적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감화 적기인 검을 적기인 감화 적기죠. 검을 적기가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검을 적기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감화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접합을 하는 것. 이것이 검을 적기가 됩니다. 검을 적기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은 우리가 납땜을 하는 거죠. 작은 것. 작은 것은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작은 것은 검을 적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납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납땜.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밑창에는 꼬지옴통에 조진못으로 조지고 조진못이라는 것은 납성분으로 돼가지고 두드리면 탁 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못을 박으면 못을 박으면 머리 부분이 망가지지 않죠. 그런데 얘는 탁 박으면 이 못머리가 평탄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조진못이라고 합니다. 조지고 납땜에 선옴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장식옴통은 그래서 3번에서 알아둘 것이 선옴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으면 돼요. 60mm 이상 꽂아 넣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된다. 60mm 이상 꽂아 넣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첨화 물바지 홈통과 홈통 연결관. 홈통 연결관이 바로 깔때기죠. 첨화 홈통하고 선홈통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홈통 연결관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을 체크하시면 된다. 첨화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에 겹친 거에요. 그러면 첨화 홈통 연결관이 깔때기잖아요. 연결해주는 게 연결깔때기죠. 그래서 이제 깔때기 홈통과 선홈통 연결이 겹친 게 최소 100mm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겹쳐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100mm 이상을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겹미리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런 위주로 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 방수 및 방석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및 방석공사. 여기는 보통 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방수 및 방석공사하고 방석공사 두 가지죠. 방수는 물분자가 못 빠져요. 완전히 물을 가두어 놓더라도 물이 새지 않아야 되지. 그것이 방수종. 방섭은 습기가 침투하는 걸 방지하는 게니 방섭이죠. 그래서 방석공사보다 방수공사가 더 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욕실에 물을 가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밑에 섬에 들지 않으죠? 그런데 방수해야 되는 거죠. 옥상 같은 데 있죠? 옥상 이런 데는 물을 위에다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우리가 고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투과되면 안 되겠죠? 방수공사를 하는 거. 방석은 습기가 올라오는 거. 외부에서나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오거나 섬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게 방석공사고요. 그러면 206페이지 보시면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와 관련돼서 먼저 용어적인 측면이 많죠. 용어적인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현재까지 시험에 언급된 거는 저것만 언급됐어요. 14번에 보시면 207페이지 14번 나오죠? 복합염 방수청 이것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복합염 방수청은 명심하세요. 복합은 두 가지만 복합이 돼야 돼요. 시트계하고 도막계. 명심하세요. 다른 거는 복합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서 좀 정리해 두실 것이 4번에 논워킹 조인트. 논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움직임이 안 생긴다는 거죠.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정도의 조인트가 논워킹 조인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논워킹 조인트는 207페이지 17번 3면접착 전론이 3면접착이 바로 무엇이다? 논워킹 조인트예요. 4번이 17번하고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3면접착. 그래서 3면접착이 바로 논워킹 조인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워킹 조인트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3번에 무브먼트 움직임이 큰 조인트가 워킹 조인트죠. 13번. 그러면 워킹 조인트는 16번에 2면접착 전론이에요. 2면만, 마주보는 2면접착인가요? 그럼 13번 워킹 조인트가 바로 2면접착 전론 구조고 4번에 논워킹 조인트가 3면접착 전론 구조가 됩니다. 9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마스킹 테이프가 나옵니다. 6번에 마스킹 테이프. 시공중 바탕제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해서 마감하는 우리가 이 테이프죠. 그래서 사용하는 보호용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가 됩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는 예를 들어서 실링제를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부재가 있어서 여기에 마감제가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합시다. 두 개의 재료와 재료 사이에 조인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긴 조인트가 줄눈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실링공사 실리콘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인트가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이 조인트 부분에 일반적으로 재료를 충전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할 때 주변이 더러워지는 방지에서 여기에다 테이프를 먼저 바르는 거죠.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보호용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 안에다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 이것이 무엇이 된다? 바로 이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의 백업체가 나오고 11번의 본드브레이커가 나옵니다. 백업체 본드브레이커. 그럼 백업체하고 본드브레이커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차이점은 이걸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줄룸 깊이가 조정이 필요 없을 때는 바닥에다가 여기에다 바로 테이프를 바르고 이게 이제 자 줄룸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11번의 본드브레이커에요. 본드브레이커. 자 실링제를 갖다가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룸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브레이커.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줄룸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줄룸 깊이가 너무 깊어요. 자 줄룸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 이걸 전체를 실링제 실리콘으로 다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까지는 다른 재료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게 충전하는 재료 이것이 백업제고. 줄룸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는 백업제를 쓰는 거고. 줄룸 깊이 조정이 필요 없을 때는 본드브레이크 테이프를 밑에 바닥에 대고 실링제를 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드브레이크나 백업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저겁니다. 아까 워킹 조인트 이면 접착 줄룸 구조를 하기 위해서 백업제를 충전하거나 본드브레이크 테이프를 바르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제는 했죠. 실링제 줄룸 깊이를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룸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가 백업제입니다. 백업제하고 본드브레이크 이 두 가지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207페이지 보시면 물매와 배수의 개념이 나오죠. 그런데 지붕슬레버나 실내바닥 등 현장 탓을 공구했다. 공구의 평판용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야 방수층 보호를 할 때는 바탕 물매가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 되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레에다가 보호 누름을 하더라 이거야. 보호 누름을 하게 되면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매가. 물매는 경사 기울기라고 했죠. 그런데 도료 마감이거나 보호 누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료 도포. 보호도료죠. 보호도료 도포하거나 마감하지 않을 때입니다. 보호 누름을 안 했다는 거죠. 마감을 안 하거나 도료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우리가 물매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 경우 경사가 보호 누름을 하면 완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모 수치가 작아질수록 완만하게 하는 거고 분모 수치가 커지면 경사를 급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점을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 바탕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보시면 208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 바로 저거죠. 5번 6바탕 형상에서 자 바탕 형상 개념에서 거기에 5번과 6번을 알아두시면 된다. 5번하고 6번. 그런데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오목 모서리는 오목 모서리에 대해서 다뤄라죠. 오목 모서리. 오목 모서리 부분은 아스팔트 방수일 때 아스팔트 방수일 때는 삼각형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삼각형. 자 삼각형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아스팔트 방수일 때는 삼각형이고 그러면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는 다 직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외에는. 이외에는 다 직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왜 아스팔트 방수만 삼각으로 가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스팔트는 다층 방수죠. 여러 겹으로 공사돼요. 직각으로 하면 끊깁니다. 공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형이에요. 이해가 안되면 여러분들 바지를 8개나 10개를 입어보십시오. 그럼 굽혀지는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볼록 모시는 다 동일합니다. 가급시 완만하게 면 처리하면 되는. 그래서 시험을 잘 안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 오목 모서리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상태 나오죠.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 공법들. 이거는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3번에 건조를 전제로 하는 공법. 이 경우 함수 상태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함수 상태가 요거는 8%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8% 이하로. 그래서 10%에서 8%로 바뀌었습니다. 8% 이하가 돼주면 됩니다. 그런데 습윤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습윤 상태 그러면 습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수가 무엇이다? 습윤 상태에서 하는 건 대표인 것이 시멘트 액방이잖아요.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토로 시멘트 관련된 거 이거는 함수 상태가 30% 이하가 돼주면 되죠. 30% 자 그래서 요 함수 상태가 8%로 바뀌었다. 건조 상태 10%에서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드레인 드레인은 쉽게 얘기 드레인이죠. 자 옥상의 물을 하부로 내려보내기 위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드레인이에요. 원래 배수하는 부분의 드레인이죠. 그래서 1번 RC는 철근 콘크리트로 RC라고 하죠. 그리고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PC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드레인은 자 옥상에 올라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앞베란다 뒷베란다 있죠. 그 물 내려가는 부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로 압베란다 리빙 발코니 있죠. 거실 있는 쪽 그 발코 침실 이렇게 위에서 물 내려올 때 쭉 내려가는 게 있죠. 그 부분이 드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물 내려가는 부분이 드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매립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매립이 원칙이에요.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9페이지 3번 드레인은 기본이 2개 이상 되죠. 만약에 옥상에 드레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낙엽이나 이런 게 가서 매우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 같은 게 막 쌓여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옥상에 물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 되죠. 자 그래서 사람도 숨쉬는 구멍이 2개 이상 되죠. 코로 숨쉬는데 코가 다 막히면 입으로 숨쉬가 되죠. 그래서 입 벌리고 자죠. 그래서 최소한 구멍은 2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드레인은 그리고 설계 도서나 특별히 정하지 없을 때는 이 드레인은 6m 간격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은 자 사실 이 바탕 형상에서는 자 여기 언급됐어요. 5번에 그런데 또 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 잘 보세요. 함수 상태 건조를 전제하는 방수 공법들은 전부 다 함수 상태가 8%예요. 그리고 섭윤 상태는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로 방수 이런 것은 3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상 자 이거죠. 뭐 재료에서 이제 아스팔트 방수에 있죠. 아스팔트 이용하는 그러면 보통 건물에 옥상 같은 데나 지하 큰 방수에 보통 아스팔트 방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팔트 방수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많이 이제 간단하게 해서 최근에 뭔가 옥상 같은 시트 방수로 하거나 아니면 도막 방수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이나 지하 주장 같은 바닥에 페인트 칠하는 거 보시죠. 그게 바로 도막 방수가 되는 거죠. 도막 방수 자 그리고 아파트 욕실이죠. 욕실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실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발코니 염두용으로 베란다 그거는 시멘트 액방을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수가 또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로 지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샤시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샤시하고 구조체하고 조인트가 생기죠. 거기에 우리가 실리콘 방수처럼 그것을 실링 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링 방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수를 앞으로 다루는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방수가 대장이 바로 209페이지 아스팔트 방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빈번히 자주 내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아스팔트 방수가 되니까 아스팔트가 대장이에요. 대장이고 넘버 2가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그 다음에 방석공사가 넘버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스팔트 방수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